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중요한 아까 문장 하나 배웠잖아요 어떤 문장을 배웠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들 왜 정신을 안 차려요 정신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지 어디가 부네 이거 아 아까 중요한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배웠습니다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배웠어요 아 하오 그죠 하오 하오 맞습니다 하오 그 다음에 젤리피쉬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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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 하오 마니 하오 매니 젤리피쉬 윌 위 그죠 이거 하나 빼고 윌 위 윌 위 씹니까 윌 위 씨 투데이 그죠 맞죠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하오 매니 젤리피쉬 윌 위 씨 투데이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 오늘 해파리가 얼마나 재필까 자 오늘의 오늘의 영어 단어 오늘 해파리가 얼마나 재필까 되는생 이해하시죠 오늘의 영어 수고 오늘의 영어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기를 아까 그 또 중요한 거 하나 배웠자 고기를 이제 살 어 이제 병어를 잡았었는데 병어를 잡았는데 숨 쉬어 숨 쉬어 그걸 뭐라 하느냐 어 웨이크 부르고 konstant 어 웨이크 업 브로도 중요한 학고 노래 문장 오늘 두 개를 배웠습니다 두 개 웨이크 업 브로 그 다음 how many jlpe쉬 윌 위 씨 투데이 Americanidle Bridge agachineные 젤리피쉬 시 투데이 글로벌 association 세상에 우리가 또 여기를 쟤까시 안 배워야 되겠어 야 오늘 해파리 없나? 아 그물 꼬였다 야 아니 아니 이걸 돌려야 돼 이걸 돌려야 돼 제너라 이걸 돌려 이걸 뭐 이거? 어? 뭐 이거? 어? 뭐 들었다고? 문어? 문어가 들었다고? 아 아 문어가 지금 들어갖고 아 아 돌 아프네 진짜 왜 문어가 지금 드는 거야 아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받네 금어기 금어기 이제 점점 금어기가 많아진다 아 문어다 문어다 골 아프네 골 아프네 루지나 이리 와보라 루지나 와야 된다 이 집 반탄 그러면 해파리 많아가 안된다 해파리 많아가가 안된다 어 저거 살도 채줘 슈퍼 어 저거 뒤에 거 완전해 어? 싹채이뿌라 싹채이뿌라 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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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파리 싹채이뿌라 아 문어라 오마이갓이네 문어가 엄청 크던데 와 역대급 문어인데 저거 한 그냥 한 2킬로는 넘겠던데 엄청 크던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한 멸칩만 빨리 들지 아 스트레스 받치네 스트레스 받쳐 참 살다살다 또 참 미국에는 문어 금어기 없습니까 미국에 미국에는 금어기 없어요 딱 한번에 못 올린다 지금 해파리가 밑에 많기 때문에 쪼개씩 쪼개씩 잘라서 올려야되지 해파리가 너무 많거든 아 내 휴대폰을 S24를 안가져왔네 큰일났네 이럴때 휴대폰을 또 안가져왔네 아 참 우리 그 쏘쏠님 계십니까 혹시 혹시 우리 쏘쏠님 계세요 우리 쏘쏘쏠님 계십니까 야 한번에 못 올린다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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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돌리면 안돼 그걸 돌리면 안돼 이걸 돌려야지 땡기봐 뒤로 땡기봐 이걸 돌려야지 이 돌려 돌려 이걸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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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돌리면 안되지 나중에 그물 넣을때 싹 보이빈다 아이가 아 보고 계세요 아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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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되지 내놔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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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주고 요 요걸 올리 요거 요거 어 그걸 조금 올리 됐어 됐어 오케이 많이 놔줘 많이 놔줘 많이 놔줘 많이 놔줘 많이 놔주고 오케이 저 같이 올려줘 같이 올려줘 저 올려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려가보라 안 내려가보라 오케이 오케이 먼저 올리비고 됐다 됐다 우선 놔둬 요 앞에 먼저 풀고 뒤에 풀고 해야되거든 오케이 떼어봐라 아 오마이갓 아따 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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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병어 많다 몇 마리 있다 병어 오케이 오케이 병어 병어 조금만 더 크면 좋을텐데 조금만 더 크면 좋을텐데 한번 더 잘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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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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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올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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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나비로 아 어디에 있네 오케이 됐고 됐고 왔다 병어 계속 올라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빨리 쏘게 병어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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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병어봐라 병어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어가 올라옵니다 문어 잠깐만 아 잠깐만 카메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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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려봐요 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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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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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봐라 올려봐라 됐어 됐어 와 오 뭐해 뭐해 이게 와 해빨리 마라 와 또 강어 강어 한 마리 나이스 마리 써야 돼 써야 돼 병어 그 다음에 어디 있네 문어 어디 앞에 있네 어 저 나온다 와 이야 문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금어기라는 거지 이게 금어기야 금어기 이야 크다 쟤모 큰데 이야 참 우리가 살다살다 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금어기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 우리가 또 안 지키면 안 되거든 자 날라 갑니다 으아 으아 라면은 늘 양이야 사이즈가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이거 돌문은 엄청 커요 이야 오마이갓 자 간다 문어 간다 이야 갔다 문어 갔어요 문어 갔어요 문어 갔어요 문어 갔어요 문어는 갔다 문어는 슈퍼 볼락이 있고 슈퍼 볼락 아 와 해팔했어 어휴 하하하하 카메라 또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그 살라비우 어 아이 그걸 손으로 어떻게 잡니 그 발로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아 광어는 발로 해야지 손으로 어떻게 잡니 그걸 이 사람이야 아 아 해팔이바리씨 오케이 오늘 뭐 그 역대거 문어가 저게 한 일주일만 먼저 들었어도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죠 일주일만 먼저 들었어도 되는데 아니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 언제든지 발로 해도 돼요 고기는 언제든지 발로 해도 돼요 언제든지 발로 해도 돼요 언제든지 발로 해도 돼요 언제든지 고기는 발로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삼촌은 발로 잘 넣었는데 저 삼촌이 좀 조심스럽지 발로 해도 아무것도 안 해 어게 뭐 발로 넣는다고 정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로 헤딩으로 넣어도 돼 헤딩으로 헤딩으로 넣어도 되고 지금 그멍이 아 딱 한 5일만 한 4일만 한 6일만 먼저 잡았으면 되는데 아 아깝네요 저 어디에 있다고 인정기 나갔고 안그럽습니까 한 5일만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